그 시각, 애가 타는 복순 씨다. 남편이 늦은 이유를 모르는 복순 씨는 속이 터진다. 잠시 후, 급히 이불집에 들어서는 시연 씨. 대꾸 없는 아내 대신 처제에게 이불 겉사개를 건네는데. 성이 난듯 자신에게만 냉랭한 아내 때문에 눈치가 보이는 시연 씨. 곁에서 서성거리는 남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복순 씨는 손님과 통화를 하며 작업장으로 향한다. 기다림이 길어지자 이불만 맡긴 채 돌아간 손님. 일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난다. 택배를 먼저 갖다 주고 택배 붙이러 가야 되는데. 볼일을 다 보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늦어지잖아요. 고객이 우선이지 우리 일은 좀 천천히 해도 되는 걸 가지고. 맨날 일을 이렇게 거꾸로 하니까 싸우잖아요. 사실 평소 툭하면 작업장을 비우고 시내에 나가거나 다른 볼일을 보느라 늦은 남편 때문에 일에 지장이 생긴 적이 덜어 있어 아내로선 오해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내고 난 들어갈 테니까 빨리. 아내 눈치를 보던 시연 씨. 또 불똥이 틀새라 먼저 집으로 돌아간다. 시연 씨. 감사합니다.